Hello everyone. Coach Kim is back. Back again. Okay? Today I'm gonna tell you some secrets. Secrets of success in 8 words. 자, 성공의 8단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다는 아니고요. 조금만. 다음 초부터 다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1분만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단 이 영상으로 다 같이 한번 보시죠. Alright? Take a look at this. 3분만 알려드릴 멘트 4분만 알려드릴 텐데 1분만 알려드릴 텐데 1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외 이번 자세히 일어나 parallax에 5분만 알려드립니다. 4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테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세계에 어떤 석학들이 나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보통 다 성공한 분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 한 분 리차드 샌 존 이란 분이 나오셨는데요. 자 이분이 7년 동안 테드에 나왔던 그 500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뭔지 어떤 게 성공을 이끄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고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무엇이요 진짜로 진정한 무엇이 이제 성공을 이끌어주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테스터, 테드에서 강의하신 분들이 테스터라고 하는데요. 테스터를 틱, 틱하면 이제 시계가 틱, 틱, 틱 이제 나아가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이제, 무엇이 테스터를 나아가게 하는지, 무엇이 테스터의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것, 첫 번째 키워드. The first 키워드 is passion. 자 열정이죠. 열정입니다. 자 프리먼 토마스, 크라이슬라의 자동차 디자이너인데요. 저는 열정에 이끌려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열정이란 말을 했고요. 자 테스터는요. 어떤 걸 할 때 좋아서 하지, do it for love. 좋아서 일을 하게 되고요. 돈을 위해서, 네 돈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 레디아 프로듀서 캐롤 칼레아라인데요. 자 이분이 말하길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라도 지불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일을 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The interesting is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일을 하는데 좋아서 일을 하게 된다면요. Money, 돈은 알아서 이제 좀 따라오게 되어있다. 따라오게끔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부터 훈련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은 열정입니다. 자 프리먼 토마스에서 프리먼 토마스가 말하길요. 저는 이제 열정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테스트들은요.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아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캐롤 칼레아라 이분은요. 저는 돈이라도 지불할 거예요. To do what I do. 제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라도 지불할 겁니다. I would pay someone to do what I do. I would pay someone to do what I do. The interesting thing is if you do it for love. 여러분이 만약에 좋아서 하게 된다면요. The money comes anyway. 돈은 어떻게든 따라오게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돈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좋아서 일하고 계시나요? 그거 한번쯤 잘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정말 좋아서 일을 할 때 행복해지지 않을까? 또 어떤 성공도 이제 따라오지 않을까? 돈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또 7가지 단어가 남았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정 말고도 7가지 단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7가지 단어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뵙겠습니다. I'll see you soon. Bye everyone.